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출입문을 손으로 짚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즐겁던 고산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독도 독도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독도 독도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是 本次列車的終点站 독도 독도 站 間もなく終点 독도 독도 駅で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